정혜연이 연안함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. 정혜연은 채널 CGVTV 영화 그녀들의 로망 백소 중 스물 더하기 8편의 주인공을 맡았는데요. 극중 8살 어린 서한과 알콩달콩 로맨스를 펼치게 됩니다. 커플로 등장하는 정혜연과 서한은 실제로도 사랑의 나이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데요. 나이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요즘에 또 시대가 바뀐 만큼 또 연아 연상 커플도 되게 많더라고요. 연아 커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자기가 원하면 나이 연상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자기가 연아가 좀 편하고 더 맞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연아남을 만나도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나이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. 오히려 연아남 같은 경우가 더 남자답고 연상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여성스럽고 귀엽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그녀들의 로망 백소는 2호 사고 여성들을 느끼는 사랑에 관한 4가지 로망이라는 주제를 가진 HD 영화입니다. 남자가 해달래니?